상품 라인업도, 자산 규모도 엇비슷해 붕어빵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들었던 국내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은행 간 문턱을 없앤 오픈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경쟁력에 따라 대형 은행 간 성적표가 확연하게 차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조정현 기자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의외로 농협은행입니다. 손병환 행장이 스마트 금융부장을 맡았던 지난 2015년 오픈뱅킹을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결과입니다. 3위 신한은행까지는 수위 경쟁이 가능합니다.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탈꼴찌 싸움을 하는데 서로 엇비슷한 수준입니다. 은행 간 고객 데이터를 개방한 오픈뱅킹에선 경쟁력이 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 오픈뱅킹을 도입한 18개 시중은행 중에서 올해 자금 순 유입을 기록한 곳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. 모바일 뱅킹에서 터치 몇 번으로 예금 이동을 자유롭게 한 오픈뱅킹을 통해 넉 달 만에 16개 은행 예금 1조 7천억 원이 두 은행으로 옮겨왔습니다. 영업 전략과 상품 서비스가 엇비슷한 은행권에서 디지털 전환이 없었다면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단기간에 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더 편하고 더 빠른 맞춤형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분주해지면서 은행권에 사활을 건 경쟁은 심화할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. 더 편하고 더 편하고 더 편하고 더 편하고 더 편하고 더 편하고 더 편한 은행권에 사활을 Mile est from anyone's world. 쇼핑밍ک 뱅킹 ham